음악 안녕하세요 역사덕후 헤열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 청춘들이 U20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직도 제 가슴이 뛰네요 오늘은 비슷한 나이인 21살의 주몽이 2057년 전 만주벌판에서 쓴 장쾌한 영웅신화 고구려 건국사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에서 주몽신화를 두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귀신이고 환상이라 생각했는데 거푸탐독하고 나니 환상이 아니고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니고 신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몽신화를 알고 아끼고 있을까요? 공기나 물처럼 귀한 줄 있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겠지요 공기와 물 없이 살 수 없듯 주몽신화 없는 우리 역사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몽신화에서 꼭 짚어야 할 핵심 4가지를 골라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몽의 뿌리 고구려의 뿌리에 관한 탐색은 결국 주몽이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주몽신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는 부여의 설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여왕 해부르가 늙어서도 아들이 없어 산천에 기도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말이 큰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큰 돌 앞에 서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눈물만 흘립니다 이상에서 그들을 옮기자 금빛 개구리 모양 한잣말로 금화조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해부르가 하늘이 준 자식이라며 데려다 길로 태자로 삼습니다 그 후에 재상 아란물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 꿈에 천신이 나타나 앞으로 내 자손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동쪽으로 피하라고 하였다며 천도를 권하지요 이 말을 듣고 해부르가 동부여로 옮겨갔고 그가 죽은 후 금화가 왕이 됩니다 그 후 금화가 백두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하백 무르신입니다의 딸 유하입니다 유는 한자로 버들류자니까 버드나무를 말합니다 몽골족은 버드나무를 신목으로 중시하죠 자매들과 놀고 있는데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압록강가의 집으로 유인하여 사육을 채운 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백이 결혼도 하지 않고 몸을 허락하였다고 화를 내어 여기서 귀양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화왕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갔는데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큰 알을 낳습니다 알은 신라시죠 박혁거세도 그렇지만 태양신화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서 사나의 아이가 나왔는데 화를 잘 쏴 이름을 주몽이라 부르지요 그 금화왕은 유하를 별궁에 살게 하고 주몽을 자신의 일곱 아들들과 지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몽신화의 전반부인데 유하는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모수가 누구일까요? 삼국유사는 해모수가 부여를 건국했고 그 아들이 해부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처럼 주몽은 해부르의 이복동생이고 유하는 금화왕의 할머니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사기는 해부르가 동부여로 옮겨 간 후 옛부여 일반적으로 북부여라고 부릅니다 에 해모수가 자칭 천재라며 도읍을 정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그러나 지은이는 3번처럼 유하를 금화왕의 후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몽이 후궁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해모수를 빌려왔다는 것이지요 결국 주몽의 가족사는 1,2,3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번 삼국유사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우선 3번처럼 유하를 금화의 후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상상일 뿐이지요 또 2번에 대해서는 해모수와 해부르가 서로 다투거나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왔다면 이웃 사이에 사건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둘은 부자관계이거나 최소한 가까운 인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해모수와 해부르의 활동 시기가 부여의 실제 건국 시기보다 한참 뒤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나 해모수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 또는 해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볼 수 있거든요 단군 왕 칸이라는 말과 같지요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주몽은 해모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금화왕이 주몽을 아들들과 같이 놀게 하고 유아가 별궁에서 살다 죽은 후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른 것이죠 그러나 주몽은 왕족이었지만 적통이 아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대 유목수렵사회에서 최고 덕목인 활도 잘 쏘는데 쫓겨갈 이유가 없지요 주몽이 이동하는 것은 나중에 주몽이 다른 아들인 비료와 온조가 남쪽으로 가서 백제를 건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주몽신화는 부여의 건국신화와 내용이 같고 몽골의 건국신화와도 판박이입니다 몽골신화에도 징기스칸의 조상인 메르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주몽과 같은 뜻입니다 물론 메르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요 말하자면 이들 모두 같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여족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부여족은 예맥족, 바이칼에 살던 코리족, 고구레이 백성이던 말갈족, 거란족과 같은 뿌리입니다 지도에서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흩어져 어울려 살던 사람들이지요 황어와 양재강 유역의 중국 한족은 이들을 동쪽 오랑케라 하여 동이라 불렀습니다 또 흉로, 선비, 투르크, 몽골도 흰색 동그라미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족이 북쪽 오랑케라 하여 북적이라 불렀지만 이동민의 특성상 북과 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옮겨다니는 것이니 동이나 북적이나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의 우리와 같은 줄기를 꼽는다면 바이칼이 코리족, 말갈족을 포함한 예맥족, 고구려 백제, 신라, 몽골, 바다 건너 일본이 될 것입니다 동부여의 태자 대소의 적대적 행위에 위협을 느낀 주몽은 유하부인과 상의해 동부여를 떠납니다 부인 예시는 임신 중이어서 남겨두고 평소 뜻을 같이하던 오이, 마리, 하부가 따르지요 대소의 군사가 아래 왼쪽 지도, 엄리대수, 지금 비류수라고 부릅니다 까지 추격에 오지만 주몽이 강에 이르러 채찍으로 한해를 가리키며 도움을 청하니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 다리를 만들어주어 건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대사회의 왕이 되기에 필요한 두 가지 덕목 활이 상징하는 무력과 하늘과의 소통능력, 제사장이죠 을 주몽이 다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곡에 이르러 세 명의 족장을 만나 성씨를 하사하고 왕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죠 이어 졸본부여의 비류숙과에 급한대로 초가집을 짓고 고구려를 세웁니다 고구려는 으뜸되는 마을 또는 성을 뜻하는데 특히 초가집을 지었다는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소박하고 진솔한 성품을 느낄 수 있죠 참고로 아래 오른쪽 그림은 제가 비류수를 오가는 나룻배에 앉아 2000년 전 강을 급히 건너던 주몽을 생각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주몽이 비류수를 건널 때 당시 만주지역은 부여와 예맥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부여의 왕자 신분과 출중한 능력을 앞세워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졸본부여의 족장인 연타바리 둘째 딸 소선호 남편과 사별했었고 주몽보다 8살 연상이었죠 와 결혼하여 졸본부여의 세력을 흡수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지요 참고로 그전에 이미 고구려나 구려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를 흡수 통합하며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할 때 그녀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몽은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소선호의 덕을 입었기에 그녀를 두텁게 사랑하고 두 아들도 친자식처럼 맡깁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19년이 지나 동부에서 태어난 아들 유리가 어머니 예시와 함께 찾아오자 상황이 변합니다 주몽이 고민 끝에 유리를 태자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비류와 온조도 주몽의 친아들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몽과 재혼할 때 소선호의 나이가 29이고 주몽이 유리를 곧바로 태자로 정한 것을 보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몽이 죽고 유리가 왕이 된 후 소선호와 비류 온조의 대응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였겠죠 반발하거나 짐을 싸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농경 정착문화였다면 첫 번째일 수 있었겠지만 이동 유목에 익숙했던 부여인들은 둘째 대안을 택하지요 유리왕과 상의하여 평화적으로 분가합니다 비류와 온조는 졸본부의 백성 중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고 유리왕은 식량과 금부치를 주어 이주를 돕습니다 남아하던 비류와 온조는 한강 유역에서 갈라집니다 형 비류는 미추올 오늘의 인천이죠 에 털을 잡고 온조와 소선호는 하남의 위례생의 자리를 잡는데 나중에 온조가 미추올을 흡수하여 백제를 건국하지요 온조는 백제를 건국하고 동명성황의 사당을 세웁니다 이는 백제 건국 세력이 주몽과 고구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어리 보기에 그런데도 끝내 한 뿌리인 고구려와 백제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훗날 장수왕이 백제의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만 차지하는 데 만족한 것은 반만년 우리 역사의 최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왕 21년에 하늘에 지나는 제사에 쓰일 돼지가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하 설지가 1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국내성의 위나암에서 돼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설지가 유리왕의 고하는 말이 뜻밖입니다 위나암이 산수가 험하고 땅이 기름지며 산짐승과 물고기가 많아 새 도읍지로 좋다는 것이었지요 말하자면 외적이 쳐들어와도 막기 쉽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니 수도를 옮기자는 것입니다 유리왕은 설지를 따라 직접 위나암을 돌아보고 수도 이전을 결정합니다 왼쪽 지도의 흰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전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에 쓰일 돼지가 도망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졸본이 토착 세력에서 벗어나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유리왕의 숨은 의도였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유리왕의 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토착 졸본 사람들이 반발이 컸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해명태자의 죽음입니다 해명태자는 이웃 졸본부의 송양국의 공주와 유리왕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무해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리왕을 따라 국내성으로 가지 않고 계속 졸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룡국에서 강궁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사신이 보는 데서 해명태자가 줄을 당겨 강궁을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 간 외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결국 유리왕은 해명에게 칼을 보내 자결을 명합니다 그러자 해명은 들판에 창을 꽂고 말을 달리다가 뛰어내려 찔려 죽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리왕 다음에 주몽의 손자 대무신왕이 즉위하여 동부여왕 대소를 죽이고 낭랑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비로소 고구려가 신화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동아시아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낭랑군의 위치는 오른쪽 지도처럼 세계설이 있으며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도 이때 일이지요 주몽신화 어떠셨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건국신화와 비교해봐도 내용이 알차고 스케일이 장쾌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몽신화에는 우리 민족의 DNA가 배어있고 미래의 길을 밝히는 이동과 개척, 화합의 정신이 녹아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하실 때마다 주몽신화를 떠올리며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